어, 글로 간다. 나이스 어시. 어시 염염. 한입만. 저 위에가 맛있겠는데, 저 지금 4번님 되시네. 엠포지 좀 있나요? 이거 끼이는 자리인가? 나 왜 안 움직이냐?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끼이는 자리 같은데요, 님들아? 어떻게, 기절 한 번 시켜드릴려? 네. 아, 진짜 못 움직이네. 아, 이거 기절해도 못 나오겠는데? 나와봐. 이거 오토바이 같은 거 갖고 와서 타면 빠져나올 텐데. 뭐야, 이거 안 살려줘요. 어? 아, 잠깐만. 아이, 정말? 아이, 잠깐만. 나도. 님 왜 들어온 거야? 아, 나 밀어줄라고. 어? 아, 일단 살려봐요, 님이. 이분들? 님이랑 살려봐. 나 안 돼. 난 좀 억울해. 아, 찾았다. 찾았다. 오토바이 찾았다. 있어봐요, 있어봐요. 그냥. 오토바이 앞에다 대볼 테니까, 이걸로 빠져나와봐. 난 좀 억울해. 나 4번에 튕겼다, 근데. 뭐야, 이상하다. 어, 대단해. 오, 잠깐만. 어찌바이 탈 수 없나? 그러니까, 태우, 태우, 태우치려고. 안 돼? 안 돼? 안 돼, 안 돼. 그럼, 잠깐만. 각을 좀 바꿔보자. 피켜봐, 3번. 하하. 나 4번에 나갔어요. 4번님 나갔어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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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낀 데서 나갔어요 4번님 기가 막히게 뭐야 이거 접속해도 늦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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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 안으로 아름답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 안타져요? 안타져 안타져 자 자 나도 걸리겠는데 안타져 잠깐만 아 잠깐만 나 걸렸었는데 이거 어떻게 빠지는데 나 기절했어 어떻게 된거야 어어 잠깐만 어어 4번님 갑자기 나가 4번님 죽는다 저 들어가 4번님 안돼요 4번님 죽을거같아요 다 들은 우리 어어 여기서 앞으로 가서 어 아 C 안살려 이 시각의 도전 이 시각의 도전 아니, 해주세요 이게 뭐야 아, 거긴 왜 기어 들어가실거에요? 자본님 죽었어요 죽었어요? 아니, 이거를 빠져나왔는데 자기장, 자기장 아, 우리 다 인사컬 쳤어요? 어, 아이, 원반 아니, 살려드리려고 잠깐만, 난 여기 난 왜 여기 낀거야? 아 잠깐만 아까 에프터님도 거기 있다가 아니 난 이상한데 끼웠는데 지금? 아까 에프터님도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 나 거기가 시작이야 아 그래요? 뭐지? 울리면 왜 또 들어가야 돼? 아니 게임이 지옥이야 아 템 맛있고 안에서 다 죽었네 그냥 나도 그냥 낄까? 아 잠깐만 이거를 폭을 던지면 튕겨서 안될까? 1번까진 갔어요 아 튕겨서? 아니 여기서 뒤로 날라감? 아아 안날라가지네 오토바이로 안 끄집었네지? 네 안되요 방금 시도했습니다 아니 아 여기 시체 아까 뒤에 시켜놓은거 저거 먹으려다 개망이 아 이게 뭐야 어 어? 어? 잠깐만 그건 뭐야 또 아니 거기서 손은 손 안 거기서 손 안 손 안 따요 어 카카오꺼 카카오꺼도 먼 사이네 어 이거 들어가요 어어 잠깐만 어이 어 잠깐만 아 내가 얘기했죠 거기가 시작이었다고 아 이거 안살려줘 이거 안살려줘 이거 안살려줘 이거 안살려줘